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지난 2년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18 조사위는 다수의 증언 확보에서 진실규명에 한걸음 나갔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출범 2년째를 맞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12월 27일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요. 그동안 무수한 선로만 남아있었고 추측만 가능했었던 발포 명령 체계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위는 비무장 민간인 사살 등 5.18 당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참혹한 학살 행위가 있었으며 계엄군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 시체가 실종됐고 이 과정에서 시체 처리팀이 운영됐다는 증언과 제보가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80년 5월 광주 재진입작전을 건의한 문서에서 각하께서 구다이디어라는 메모는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 각하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아닌 군을 장악한 전두환 씨였다는 핵심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구다이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각하라는 명칭 자체를 당시 대통령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전두환에게 했냐에 대해서 증언이 확보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부 내에서 최고 실권자가 전두환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구다이디어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8 조사위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규명돼야 할 진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 거기에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망으로 신군부 핵심 인물 조사도 흐지부지 되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핵심 세력인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조사의 활동이 좀 위축되거나 조금 소극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요. 저희는 여기에도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사자가 없다고 해서 조사를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아래로부터의 조사 방식을 채팅한 만큼 증언을 교차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설명하며 5.18 진실 규명을 위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고 오는 5월에 보다 구체화된 사실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명령자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5.18 민주화 한동 진상 규명의 입구이라면 행불자 안매장이 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는 광주의 5월, 이번에는 묻혀있던 진실을 명쾌하게 규명할 증거가 나오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